안녕하세요 바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성분들이 투자 그리고 은퇴 계획에 관한 참여와 관심이 늘었다는 주제를 가지고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판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남자건 여자건 구분할 필요 없이 다들 투자에 관해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피델리트에서 리서치를 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여성의 경우에 얼만큼 그 수치가 더 늘어나고 어떠한 성격을 보이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델리트에서 2021년에 여성과 투자에 관한 이러한 내용으로 발표를 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피델리트는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대로 에비가일 존슨 분이 CEO로 계시고요. 여성 그리고 마이너리티에 대한 내용과 투자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으니까요. 이외에도 다른 흥미로운 자료가 있으면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자료는 1200명의 남성과 1200여성이 참석을 하였고요. 21살 이상 5만 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리서치가 이루어졌고요. 이 중에서도 401k나 403b 등의 은퇴 플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자료에 굉장히 많은 도표와 수치들이 있는데요. 제가 흥미가 될 만한 부분을 가져와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더욱더 많은 여성이 인베스팅 테이블 투자라는 식탁에서 테이킹 씻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더욱더 많은 여성들이 투자 은퇴 계획에 직접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수치를 보시면 67%라고 나오는데요. 67%의 여성들이 아웃사이드 오브 리타이먼트 인베스팅 즉 회사에서 반자동적으로 주어지는 401k나 403b 이외에도 직접 텍스블 계정 등에서 뮤추얼 펀드, ETF, 개별 주식 등을 통해서 추가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3년 전쯤인 2018년 자료에 비해서는 44%라는 늘어난 굉장히 증가폭이 큰 수치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이대로 보면 25세에서 40세에 속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추가로 투자를 하고 있는 퍼센트가 71%로 가장 많았고요. 나이가 조금 더 증가하면서 제네레이션 X 41에서 56세 사이는 67%, 베이비 부모 세대 57에서 75세 사이는 62%로 나이가 젊을수록 추가로 은퇴 계획을 짜고 투자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요. 판데믹이 시작되면서부터 이러한 투자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여성이 50%나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판데믹이 시작되면서부터 여성이건 남성이건 성별을 가리지 않고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성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선 보면은 지금 실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재정에 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만약에 우리 집이라도 지금 회사에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지금 당장 휴직 혹은 실직을 하게 되면은 뭐하는 돈이 얼마인지 과연 몇 달을 버틸 수 있을지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그리고 나서 뉴스랑 여러가지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번 판데믹 같은 사태에서는 은퇴 계좌에 있는 돈은 페널티 없이 찾았다가 나중에 갚을 수 있다더라. IRA 하면 좋다던데 돈을 조금 꺼낼 수 있다는데 우리도 이런 거 하고 있어? 라고 당연히 물어봤겠죠. Fear of Missing Out, FOMC라고도 하는데요. 그리고 뉴스를 보거나 또 옆에 누구 이야기를 들으면은 테슬라를 샀네, 비트코인을 샀네 그러면서 돈이 얼마나 늘었다고 옆에서 살살 약올리고 있고요. 이런저런 뉴스와 정보를 바탕을 해서 결혼을 하셨건 결혼을 안 하셨건 간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우리 가정이 과연 잘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게 되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면은 우리는 안 되겠다 하면서 직접 나서서 공부를 하고 추가로 투자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 정보를 나누면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여성분들의 참여가 많이 늘었고 질문도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배우고 싶어하는 것을 직접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되겠습니다. 여성 중에 19명은 앞으로 12개월 동안에 이러한 것들을 행동으로 옮길 것이라고 하는데요. 62% 정도는 투자에 관해서 좀 더 이해하고 배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52% 정도는 직접 재정 계획을 짜서 목표를 설정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4%는 재정 전문가 파이낸셜 프로페셔널에게 가서 도움을 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42% 정도는 투자하는 금액을 늘려서 조금 더 많이 저축할 재정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하냐고 물어보는 질문에서는요. 59%가 자신의 투자 계획에 맞게 어떤 종류의 다른 상품들이 있는지 이러한 투자 상품들에 관해서 알기 원한다고 하고요. 36%는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와 투자 상품들 즉 주식, 뮤추얼펀드, ETF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평가를 하기 원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인기가 있는 크리프터큐런시, 비트코인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는 분들이 22%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여성들이 늘어났고요. 다방면으로 정보를 습득해서 투자에 관해서 그리고 은퇴 계획에서 배우고자 하고 실제로 배우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3분의 1 정도의 여성만이 자신이 있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반이 안 되는 42%의 여성만이 장기적으로 세운 계획에 자신이 있다고 답변을 하였고요. 33%의 여성만이 Investment Decision 즉 어떠한 투자 상품을 골라야 됐을 때 이렇게 결정을 하는 사항에 관해서 자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5% 정도의 여성이 Non Retirement Saving 즉 은퇴 계좌가 아니고 따로 본인들이 저축해 놓은 것들이 있겠죠. 일반 투자 계정이 될 수도 있고요.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자녀들 교육 자금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은퇴 계좌 아닌 것에 자신들이 직접 투자를 해놓은 것에 관해서 35%만이 자신이 있다고 답변을 하였고요. 그리고 굉장히 적은 수치인 14%의 여성만이 저축을 하는 것과 투자를 하는 것에 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요. 여성의 경우에는 조금 더 단기적인 것 즉 데이투데이 파이낸스에 관해서 자신이 있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과반수를 넘는 75%, 68%, 54%의 여성이 일주일, 한 달 정도의 지출 계획을 짜거나 54%의 여성이 조금 더 큰 돈을 써야 될 때 여행을 가거나 가구를 사거나 가정기기 등을 사는 것에 결정을 내린다고 하고요.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Long Term Planning 조금 더 장기적인 플랜에 관해서는 자신이 없어 한다고 나옵니다. 19%, 29%, 31%의 여성이 은퇴를 비롯한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플랜, 골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하였다고 그럽니다. 다음은 조금 재미있는 자료인데요. 이렇게 투자에 관해서 참여를 하기 원하고 많이 배우기를 원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자신이 없어 하고 확실치 않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요. 이러한 재정 문제, 돈 문제로 인해서 잠을 설친 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본 질문에 굉장히 많은 수의 여성들이 잠을 설쳤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파란색의 경우는 혹시 한 번이라도 이렇게 잠을 설친 적이 있냐라고 물어본 것이고요. 주황색 같은 경우는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잠을 설치는가라고 물어본 것인데요. 나이가 젊을수록 조금 더 걱정을 많이 하고 잠을 설친 것으로 나옵니다. 나이가 젊을수록 투자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조금 더 수치를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된 것도 원인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일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회 초년생이고 아직까지 기반이 완벽하게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세대보다는 확실히 벌어들이는 돈이 적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관해서 조금 더 많이 걱정을 하고 잠을 설치는 것으로 나옵니다. 잠을 설치는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설문조사에서는요. 52%가 은퇴를 위한 장기 투자, 롱텀 파이낸스가 되겠고요. 37%는 매니징 데프트, 지금 가지고 있는 빚 때문에 걱정을 한다고 답변을 하였고요. 32%는 돈을 충분히 벌지 않아서 걱정이 된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료는요. 은퇴 계좌 이외에 얼마나 많은 돈을 따로 모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이 되겠는데요. 따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요. 개인이 직접 하고 있는 이러한 주식 계좌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비상금 역시 이 돈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47%의 여성이 은퇴 계좌 이외에 2만 달러 이상을 모아놓았다고 대답을 했고요. 31%가 5만 달러 이상 그리고 18%가 10만 달러 이상 모아놨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데믹이 시작된 후로부터 밀레니얼 워먼, 25세에서 40세대는 여성들이 이러한 투자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고 다시 정리를 해주었고요. 밀레니얼 세대 여성들이 71%가 은퇴 계좌 이외에도 돈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63%가 이러한 투자에 관해서 좀 더 알고 싶어하고 공부를 하기 원한다고 나오고요. 54%가 판데믹이 시작한 이후로 오히려 투자할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에 발표하였던 피델리티 자료인데요. 남성과 여성이 투자를 하였을 때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였는지 비교를 한 자료가 되겠는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1년 봉급의 8.6% 정도를 저축을 한다고 나오고요. 6% 정도의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여성은 조금 더 많은 퍼센트인 9% 정도를 저축을 하고요. 수익률의 금은 오히려 더 높은 6.4%를 내었다고 합니다. 투자 성향을 봤을 때는 여성의 경우에 특정 상품을 사서 조금 더 오래 가지고 있는 홀드하고 있는 이러한 전략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거래 횟수도 최대한 적게 하여서 장기 투자에 관한 이득을 조금 더 많이 챙긴다고 그럽니다. 위험성을 줄이는 로우 리스크 옵션을 대체로 선호를 한다고 하였고요. 남성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숄텀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률이 적게 나오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그럽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은퇴 투자에 대한 여성의 관심이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정하면서 여성의 투자 성향이 이렇게 변했다. 남성과 비교해서 이렇다라고 정보를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누가 좋다, 누구 스타일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대립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서로 의견 조율을 하고 대화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가야 되는 이러한 문제라고 봅니다. 남자 쪽에서 관리를 하건 여자 쪽에서 관리를 하건 둘 다 같이 관리를 하건 어쨌건 두 분이서 기분 좋게 은퇴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면서 이렇게 이루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보고요. 투자에 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은퇴 계획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짜기 위해서 요즘은 미디어를 통해서 자료가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많은 자료를 섭하셔서 본인의 것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 채널에도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니까요. 필요한 정보를 습득을 하시고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시면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겠고요. 이외에도 게시판이나 커뮤니티, 책 등을 통해서 본인께서 원하는 정보를 잘 수집하셔서 내 것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투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여성에 관해서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고 은퇴를 준비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준비를 해나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것이니까요. 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너무 밤잠을 설칠 정도로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필요한 것을 하나씩 채워가면서 천천히 준비하시면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